롤? 나한테 롤로 어떻게 대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롤로 어떻게 대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팀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8명을 구해야 되는데 네 야 내가 구해볼게 개새끼야 이새끼 오늘 정글빵도 내가 이긴다 시벌럼 기다려봐 야 너랑 한 작업하면 시발 다 하려고 하지 시발 야 기다려봐 공준이가 구한대? 대령님이 3만개에 지금 스폰 나왔거든요? 그럼 3만개로 이긴 팀한테 나눠서 사주고 형이 2만개로 이긴 팀 아니 이 새끼 뭐해 아 씨 아 이 늙은이 새끼가 시발 진짜 화할 줄 아는 게 제대로 하나도 없네 네. 여보세요? 철구 선생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패서 형님 혹시 그 3만 개 스폰이 나왔나요? 저희방에 대령님이라고 큰 손이 계시네. 아이고야! 형님 그러면 그 뭐냐 라인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서 형님한테 바로 이렇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공정하게 해야 되고 누가 봐도 밸런스에 맞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팀장이고 이제 뽑는 것도 먼저 뽑는 거 사다리로 탑니다 형님. 아 예 그러면 저거 뭐 상관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꺼져 이 개새끼야. 야 혹시 롤비즈들 중에 할 사람들 그 뭐냐. 어 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 저 티어로 뽑을 거야. 어. 저 티어로 뽑을 거예요. 왜냐 챌린저 끼고 이러면 철구 형이 오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뭔 말인지 알죠. 저 티어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이제 롤 하려는 이유가 이제 지가 이제 오더 하려고 이제 정글을 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티어로 할 겁니다. 저 새끼 이제 제가 잘 알아서 그러는데. 쟤 그냥 이제 떵떵거리지 못하면 어. 방송 안 하는 새끼기 때문에. 어. 아 민교 한대요. 아 근데 그러면 민교랑 맞는 게 딱 이제 경민인데 민교까지는 괜찮아. 어. 아 근데 민교까지는 괜찮아요. 플래티넘이라서. 잠시만. 근데 경민이가 없어. 경민이가 없어. 경민아 방송 보고 있으면 바로 켜라 이 개새끼야. 잠시만.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 저 새끼가 이제 바텀 쪽에는 이제 어. 그 뭐냐. 골드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브론즈 위주로 뽑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자기가 이제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다.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족밥들을 뽑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부실골로. 아 민교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민교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그냥 부실골로 그냥 지가 양악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딱 딱 이거거든요. 이 개새끼 제가 오늘 개찌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실골 bj분들 참가 신청하세요. 자 일단 두다니한테 바로 말할게요. 두다니 탑. 네. 요 꽃 좀 쭉 끄면 안되나? 나중에 파이어플라이 가면 이거 쉽게. 바나. 바다. 조용히 해. 어. 바다. MCK 족구팀 vs 봉준팀 할래? 네. 와이 와이. MCK 족구팀 봉준팀 할래? 지금이요? 근데 저 어디 라인인데요? 탑. 어디 라인 어디 라인. 탑 탑 탑. 상대가 누구에요? 서포트. 맞는 사람 있으면. 가구 탑 가구. 정해줄게. 상대가 누구야? 탑 상대. 야. 이러다가 읍다니한테 저기 그 뭐냐. 손잡아 나갈 수 있겠다. 좀 기다려봐라. 근데 이 새끼한테 말해야되는데? 그니까 이 새끼가 이제 좀 약간 이런 말씀들이 뭐한데. 이제 푸르님을 끼게 된다. 그러면 이 새끼 진짜 농담 안하고 이제 푸르님이 이제 시청자 이 새끼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 새끼가 좀 약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새끼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레인이 있나요? 레인아. 자 철구팀 VS 봉준팀 3위 3반개 스폰 할래? 봉가프 뇌 봉하 지금요? 헐 4반개 됐어? 하죠 오케이 지금 신기루들 감당되겠냐고? 오케이 됐어 감당돼 자 그러면 일단 레인을 탑으로 오면 되겠죠 아 두 단위도 한대요? 그러면 탑에 두 단위 레인이 이렇게 하면 되려나? 여러분들 이러면 밸런스 좀 많나? 아 벨붕이에요? 아 제욱이 형이 딱 좋은데 그러면 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두 단위를 서포트로 보내고 서포트 두 단 VS 다 풀어왔게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원딜을 잠시만요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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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기 그 뭐냐 원래 하려고 하는 애들 그냥 바로 다 해라 어 여우비? 아 여우비 VS 수혜하면 딱 맞다 와 씨X 인정 오케이 됐어 뭐야 안녕 수혜 어디갔어 아 바로 방속 키를 할게요 잠시만요 감히 지금 철구 형이 지금 롤 하자는데 이 새끼가 지금 자고 있나 돌았나 진짜 4만개 빵인데 아 철구 형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아 진짜 좀 약간 그 신기 어 나쁘게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빨리빨리 구할게요 형님 예 잠시만요 수혜야 너 지금 어딘데? 저 집이에요 왜요 지금 방탄 바로 켜 지금 방송 에? 바로 켜 지금 어? 왠 줄 알아? 철구 형이 지금 같이 롤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니가 잘 때냐 지금? 어? 저 지금 키는 중 그래 빨리 와 알겠지 상대는 여우비야 네 알았어? 아 형 바로 구했습니다 원딜 아 바로 구했습니다 형님 오케이 됐어 저 새끼가 돌았나 진짜 씨 자 수혜야 vs 여우비 오케이 됐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랑 탁구하면 되죠 어 어 다 구했다 잠시만 기다려봐 일단 재욱이 형한테 어 물어봐야겠다 기다려봐 재욱이 형 3판 2선이니까 아 근데 이건 스펀 중이라서 채팅창 안 볼거야 그러면 이럴때는 1대0이네? 오케이 2대0 되면 다시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돼 네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에 미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새벽에 갑자기 구하려니까 조금 빡세서 에 잠깐만요 미드 벌레 2명 하면 되나? 이 2명도 밸런스가 존나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거는 어 제가 봤을때 이제 키라고 하면 욕 뒤집게 처먹을거 같으니까 일단은 좀 메이저이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일단 잠시만 아니 프로님이 직접 말하신거야? 자 일단은 철구 형한테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철구 형한테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형님 일단 지금 그 완전 불이 붙었습니다 아 아 이게 여보세요? 예 뭐 어떻게 해야될까요? 선생님 아 잠시만요 뭐 어떻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프로님이 하고싶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이제 프로님을 뭐 어떻게 할까요? 프로님이요? 예예예예 아 아 예 괜찮죠 프로님 아 예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떨어뜨름하시죠? 아 괜찮다구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아니 그 일단 표정을 봤을 때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선회할까요? 아 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니가 섭외하신다면서요 아 아 예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잉?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 개씹새끼 저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어차피 저기 그 뭐냐 같이 또 프로님이랑 하면 되니까 어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예 이 두 개새끼 깨울게요 저는 저 새끼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실버 미드라이너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실버 미드라이너 좋습니다 일단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철구 형이 싫어요 일단 제일 말은 아닙니다 예 오케이 K 미팅 가서 없다고 아 K 이 새끼 또 갔습니까 어디? 이 씨벌럼 아 남순 K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또 어디 또 술 처먹으러 갔네요 일단 이 새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씨벌럼 잠시만요 철구 형이 남캐로 하라고 했다고요 와 오늘 진짜 지가 왕 대작 하겠다 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프로님 팬분들은 절대 오해 마세요 왜냐 프로님이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프로님이 또 캐리하면 또 프로님 쪽으로 조명이 받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나냥 NG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다나냥 그 다음에 NG 오케이 둘 다 방송 안 켰네 방송 켜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바나냥 NG면 딱 진짜 밸런스 완전히 맞죠 오케이 잠깐만요 왜지 보미하라고요? 왜지 보미요? 일단 아니 근데 형님 이게 좀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라인이 안 맞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밴 당하고 이러면 어 밴 당하고 이러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님 이거는 어 그 뭐냐 그리고 이 개새끼야 그 뻐꾸기 날리지 말고 디코로 연락하면 되지 무슨 씨 새끼 뭐 감 다 잃었나 이 새끼 이거 진짜 씨 아 자 일단 재욱이 형 끝났나요? 오케이 재욱이 형 끝났으니까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씨 이댕 뭐가 이 새끼지냐 아 뭐가 MCK 탑섭이었다고 오마한 게 팡? 형님 형 족구팀 VS 봉준팀 오만계빵 탑 VS 김네인 가능? 어 오만계빵 가자 봉준아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미드만 구하면 됩니다 아 철구 씨 빠르게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씨벌러봐 자 일단은 민교 민교 하고 싶다라고 아 민교 한다라고 했는데 민교를 안 키는 이유 자 말씀드릴게요 이 씨벌 새끼는 첫 첫 5대5 이제 팀전이기 때문에 지가 주목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개새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냥 이제 민교가 잘해가지고 캐리를 했다 그럼 이제 민교의 이제 조명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민교를 안 끼는 겁니다 부실골로 가야돼요 아시겠죠? 예 주인공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시 미드 딱 두 명만 구하면 되는데 아 미드 2명 미드 2명 아 미드 2명이면 딱 되는데 미드 2명만 하면 다 구해졌거든요 아 근데 형님 칭찬해 주십시오 진짜로 저 이 새벽 3시에 지금 이렇게 구했습니다 진짜 족구씨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 근데 형님 칭찬해 주십시오 진짜로 저 이 새벽 3시에 지금 칭찬드릴게요 칭찬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빨리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너무 고맙네 아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극찬을 해주셨네 씨벌럼 아 미드 2명 미드 2명 아 다나냥 행진 둘 다 전화를 안 받네 아 아 씨발 남들아 팝팬 비하하지마 좀 아 진짜 아니 푸르님 아니 푸르님 저기 그 뭐야 미드 실력이 어떻게 되시는데 전태규 살아있냐 전태규 없고 실버 실버? 실버? 아 실버 미드가 있나 근데? 기다려봐 철고형이 푸르 끼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푸르님 가 푸르님 가 어 오케이 그러면 푸르님에 맞는 실버나 골드 미드 어 아 미드 2명이 이렇게 없냐? 아 미드라고야 그러면 전화해볼게요 제가 한 명 깨울게요 새벽 3시에 잠시만요 아 그래 그래 어 여보세요 그래 뭐하노 어? 어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어요 그래 애니메이션 볼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상황을 말해줄게 음 지금 철고형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지금 5만 개빵 그 롤을 하고싶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켰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뭐냐 제가 민교를 하면 되겠네요 예 잠깐만요 이 새끼 왜 전화 안 받아 민교 끼지 말라 했다고요? 아니 그럼 이경민도 안 꼈어야 됐는데 아 씨바 아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이경민을 불렀어요 근데 이경민이 플래티넘입니다 민교도 플래저라 민교 부르세요 아 민교 괜찮습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또 견제해야 되는데 또 견제가 좀 잘 안됐네요 음 민교 끼세요 그냥 아 좀 아쉽네요 아 씨 약간 시청자 없는 사람들도 다 위주로 구했었어야 되는데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예 빨리 하세요 예 잠시만요 아 이 씨발러마 빨리 나온다 니 뭐하노 이 새끼 거 위에서 찍어야겠는데 마 마 마판이냐? 오케이 이거 하고 바로 들어와 야 왜 치 뛴다 아 쟤 같은팀 아닌가? 오케이 민교 한 대 오케이 민교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 아 이경민 드디어 양악할 날이 오는구만 오케이 됐어 그럼 다 구했다 오케이 아 다 구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다 구했습니다 미드가 이경민 대 김민교입니다 김민교 저 둘이 밸브가 아니죠 아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김민교는 이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하거나 이경민이 이기거든요 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다 구했습니다 형님 일단 저기 그 뭐냐 형님 뭐 또 견제할 사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방송 끄라고 할게요 누구 있습니까 형님 네 없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예 근데 김홍주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디코드 침투가 다 안 돼있어요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씨발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잠깐만요 형님 그러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 초대를 할 거니까 그 초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손 있잖아요 맞죠 예 초대 오케이 예 잠시만요 초대 코드 만들기 철고요 초대 아 아 초대했는데 커피를 가져갔네요 지금 안 계십니까 여보세요 이 쓰레기를 일어나 아 아 자 여보세요 형님 초대했습니다 아 네 정말요 예 예 초대 받으셨습니까 뭐냐? 야 빙티오 와봐! 이거 그 뭐냐, 권한 좀 줘라. 초대는 하셨나? 아 스타일, 스타일이었구나. 잠시만. 초대했어, 초대했어. 초대는 하셨어, 여기? 아프리카 거기에? 어어. 어디에 뜨는데? 여기 자유채팅방. 아 여기 왔네. 야생의 철구영2가 나타났다, 내 입 중심같은 새끼. 그 역할. 응. 게스트. 어, 잠깐. 오케이, 됐다. 마이크 잠깐만. 아, 예. 아, 예. 아, 예. 틀린 씨. 아, 예. 철구 씨. 아, 예. 아, 예. 아, 예. 틀린 씨.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디스코드를 다시 껐다가 재접속하셔가지고 무팀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아, 예. 이건 할 수 있죠. 예, 예, 예. 그니까 이제 대가리가 빡대가리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오케이. 나보다 학업도. 학업도 이 씨발. 대학교도 안 나온 새끼가 지금 나한테 씨발 뭐라는 거야 저 새끼. 미친 새끼인가 저거? 정신이 나갔나? 아, 예. 아, 예. 들리세요? 아, 들어오셨는데 야! 아니, 씨, 신물물을 이렇게 다 할 줄 아시네. 아, 예. 들어왔습니다. 자, 틀몽주 씨.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자, 팀을 어떻게 짤 건데요? 자, 팀을 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틀구 씨. 자, 일단 당신이랑 저랑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타서 먼저 뽑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마다 한 명씩 먼저 뽑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또 뽑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씩? 네, 맞습니다. 틀구 씨. 자, 일단 그 어린 것들이랑 인사해야 되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또 빽빽거리면서 이 개새끼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너그럽게 인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일단 새벽 3시 이렇게 또 저희 하찮은 것들이랑 이렇게 로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말씀을요? 네. 자, 일단은 정글이 별붕이라는 소리가 좀 많기 때문에 저부터 먼저 뽑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야, 이 씨발년아. 아니, 죄송합니다. 궁정은 대결입니다. 근데 너 아까 렛레인저를 너도 봐줬어요. 아니잖아요. 아. 제가 스타를 씌웠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그럼 같이 공강해야지. 자, 그러면 일단 그 멤버들 다 오라고. 제가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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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새끼들아 빨리 다 온다. 철구가 개새끼들이란다. 자, 했습니다 형님들. 예, 다 왔으면 다 올 겁니다. 야, 개새끼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어, 다 왔네. 여보세요? 아, 민교 씨. 아니, 저 하는 겁니까? 예, 하는 겁니다. 일단 틀구 씨가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견제를 했지만서도 이게 마지막은 이제 김민교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민교 씨. 아니, 근데. 아니, 구형. 왜요? 구형은 막말로 씨바나 배나면 골따기 수준도 안 될 거 같긴 하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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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저 새끼 너 가져가라 아무도라 아니 근데 봉준이형도 봉준이형도 울라폴 빼면 실버 수준도 안하네 아 무슨 소리야 민규야 좀 제발 밸런스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배 때리면 아 자 자 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자자 대통령씨가 말합니다 자 일단 두단이라고 게임하는 친구입니다 인사 좀 하시죠 듀이루 너 말고 이 개새끼야 아니 뭐 아니씨 철구형 보고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가 대통령인 줄 아네 빨리 인사해 개새끼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저기 그 뭐냐 이제 코가 큰 애가 있는데 자 인사하겠습니다 대통령씨한테 아안녕하세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 김레인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 레인님 알지 예예예 레인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기 그 제 친구 이제 경민이라고 있습니다 경민이 인사해라 빨리 아 네 아니 근데 뭐 한갑장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저분이 이제 약간 틀구로 와가지고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들 인사를 봐왔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너희들 왜 안 들어와 네 아 네 어 들어와 우비야 예 자 일단 자 그리고 저희 곧 개인 끝나요 아 오케이 자 다푸씨 네 자 이제 대통령이 여기 디스코에 들어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통령님 충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비야 저 대통령 인사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충성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인사했죠 오케이 오케이 다 인사했구나 오케이 자 아 민교씨 예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제 경민씨랑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당신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벨붕일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아 진작에 일단 경민씨 같은 경우는 예 뭐 저와 반대로 오른 이런 걸로 미드에서 버틸 수는 있어도 좀 벨붕이긴 하죠 어느 정도 아 당신이 이제 그 뭐냐 멸망전 할 때 그 포지션요? 아 그니까 어 맞죠 그 포지션 정확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맞다 잠시만요 아 재욱이 형 재욱이 형 재욱이 형 네네네 아 그 뭐냐 여기 복학생 같은 한 그 틀구 개새끼가 있어 인사 좀 해줄 수 있어? 아 철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재욱아 반갑다 재욱아 반갑다 오 뭐야 자 자 자 그러면 사다리 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먼저 뽑을 거 사다리 탈게요 잠시만요 제발 네 선후 김대니엘 또 같은 팀 한다고? 선후 엉근철구 갑니다 은근 밸런스 맞네 네 자 철구씨가 먼저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선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민규 하겠습니다 아 개새고야 아이씨 끝났네 아니 뭐 이 개새끼야 민규 가져간다고 민규 가자 민규야 맞아 끝났어 끝났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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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이경민이랑 또 호흡 맞춰봤기 때문에 저는 또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미드정글 자 아 아니 근데 누가 지금 대통령인데 키보드를 깔닥깔딱 대고 있냐? 아 누군데? 누구지? 키보드 꺼라 어 자 그러면 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욱 예 저 도재욱 뽑겠습니다 오 왜? 저 도재욱 뽑습니다 야 민규야 나 실력을 몰라 자 여기서 아니 밸런스를 맞춰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 야 근데 밸런스 봐 아 누가 키보드 깔닥깔딱 거리냐고 두단 뽑아 두단 두단? 어 두단 뽑아 두단 맞아 두단 뽑아 두단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두단 오케이 서포스 좀 중요하긴 하지 감사합니다 잠시만 그럼 나는 잠시만 보자 야 경민아 여우비야 소야야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아 그러네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그 그 뭐냐 탕후루 그 그때 그 추억이 있으니까 한번 안영수야로 같이 가볼까? 오케이 저희 안영수야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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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수야 오케이 자 이러면 원래 상징이 없는거죠? 오케이 아 밸런스 맞네 자 일단 저희 그 대통령님께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시바나 원챔으로서 시바나 벤당하시면 이제 실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다들 유의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 방에서 5분 동안 예 5분 동안 조금 펀딩 같은걸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생각도 하신데요? 네 아 왜냐면 이제 저 아 왜냐면 이게 또 철구씨가 또 이제 또 가하기 때문에 아 근데 5만개 있으니까 굳이? 오케이 그냥 5만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5만개로 바로 갈게요 아 근데 철구씨 5만개 맞습니까 이거? 4만? 아니 3만개인데요? 예? 제발 제 형님이 3만개 해준다고 했는데 3만개로 가시죠 아아 6천개씩이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6천개씩이잖아요 6천개씩 맞아 엄청 커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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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4만개 4만개 아 4만개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만개 오케이 4만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위구씨 여기 여기 디스코드를 보시면 무팀 위에 위에 롤채팅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당신 아이디를 치세요 개새끼야 잠시만요 예 그리고 내남치 물소킹 초대 받아주세요 오케이 초대중 나 아이디 적어야 되네 자 족구씨는 아기이기 때문에 다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와 김민교 진짜 와 얘를 여기서 만나게 되네 와 넌 진짜 날 잘못 잡았다 아니 그 지상계 우물 안에서 개거품 껴가지고 진짜 내가 참교육해주고 싶었는데 잘됐다 보여준다 클라스가 다른걸 저 저 장칭 잠시만 다녀올게요 오케이 자 다 초대 받아주세요 내 남친 물소킹 초대 받으면 됩니다 트위구씨 아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자 그리고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자유 채팅창이 치는건가요? 아 또 못알아내셨네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트위구씨 자 무팀위에위에 롤채팅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무팀위에위에 아 아 적을게요 예 거기에 클릭하고 채팅을 치시면 됩니다 키보드는 있잖아요 맞죠 트위구씨 여기지 예 거기다 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출퇴근 용사 이혜준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김민교 밴 안해요 여러분 이상한 채팅 쓰지 마세요 저 새끼 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밴 안하면 뒤집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이렐리아 밴 안하면 뒤집니다 경고했어요 미리 이렐리아 안합니다 김민교 간리아 원챔입니다 민교님 죄송한데 조이는 밴하면 조이는 자체 밴 안될까요? 와 출퇴근 용사 이혜준 개씨 폐장라 아이디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용서 우패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다 뺐어 그 다음에 민교야 그건도 아까 그건도 아까 그건도 아까 배치고사할 때 진심 시리즈 시바라 했는데 개처발렸어 우리가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야야 시바라 밴 안해도 돼 내가 시바라 하면 돼 자 일단 줄 맞출게요 줄 맞추겠습니다 우리팀 제욱이 형이 왼쪽 우리가 불로 먼저 하고 3경기 갔을 때 사다리 탈게요 네 네 확인용 우리는 어디로 가 우리 왼쪽 우리 왼쪽 아니야 디스코드 아 이거 다 하고나서 다 하고나서 오케이 안 지지 얘들아 걱정마 아니 제욱이 형 왼쪽 왼쪽 맨 위로 올라가 제욱이 형 어 초대해줘야죠 제욱이 형 내가 내가 초대했어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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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미드만 발라놔라 정글 차이는 확실하게 나니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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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철구님 하는 거 봤는데 그냥 RPG 정글로야 개가 없어 아 나랑 비슷해 나랑 비슷해 아 나랑 비슷해 아니 어차피 다른 라인 다 고만고만해 진짜로 미드에서 차이 멀어질 거야 오케이 아니 근데 철구씨 오늘 이거에 따라서 당신이 롤조랑 붙을지 기뉴다랑 붙을지 결정이 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오늘 진심 시리즈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수혜야 들어와 있나 응 네 빠깬다 알겠다 오케이 됐다 어 우리 팀 줄 맞추자 오케이 아 다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 늙은이 새끼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늙은이 새끼가 좀 약간 눈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팀을 짜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 늙은이가 좀 습기가 의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많이 걸어주시고 다들 즐거운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방 각방 전자녀랑 채팅창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 네 자 그러면 네 뭐라고요 안얼리고 끄면 되죠 안얼리고 끄면 됩니다 안얼리고 예 자 그러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 봉팀으로 갈게요 예 예 장으로 둔다 오케이 가자 어 근데 너무 오랜만인데 하아 보여주자 알겠지 어 좋습니다 아 진짜 보여주자 진짜로 알겠지 가자 아니 재욱이 형 이건 재욱이 형 원맨집이야 형 진짜 아 근데 재욱이 형이 존나 중요해 아니 형 우리 아니 형 오늘 프로릭 1에서 졌어 나 오늘 프로릭 안했어 아니 근데 봉준이랑 계속 안좋게 만나는 거 같은데 아 형 아 형 아 근데 형 나 진짜 많이 늘었어 지상전 호승했잖아요 어 아니 나는 근데 아 맞다 맞다 나는 안영수야 은근히 믿어 진짜 아 맞다 아 수야 잘하긴 해 나 그리고 경민이랑 같이 형 나 경민이랑 같이 알잖아요 어 어 아 요즘 우리 롤 채만 해가지고 쓰레기야 이길 수 있어 아 잠시만 나 저기 좀 알려주고 올게 야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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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삐칠 수도 있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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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예 그 틀구씨 죄송한데 채팅창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얻을게요 됐죠 아냐 안얼려도 되구요 니만 안보게 채팅창을 끄면 된다고요 이 개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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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맞아 알지 알지 너 새끼 뇌절 겁나 해 맞아 맞아 뇌절을 해 아이고 우리 동영이가 고맙다 동영상인데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1대를 엄청 잘해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거야 정보 맞아 아 떨린다 오랜만에 MCK 아니 근데 그것도 철구님이랑 그것도 4만개 아 맞네 우리 미드에서 오더 해주겠네 어어어어 아 같이 하자 같이 해야 돼 순양이랑 같이 할게 재욱이 형이랑 다같이 아 나도 있잖아 나도 있잖아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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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데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좋아 봉준이 아 형 아 근데 나 진짜 늘었어 아 근데 나 좀 잘해볼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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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명이 우리 지상전 멤버였네 아 그러게 넌 왜 껴? 아 아 하하하하 아 수야 오케 아 나 그냥 대인할게 아 아니야 아니야 수야 너 믿는거 알지 진짜로 어 수야 믿지 진짜 어 그러면 수야 우리가 한 적 있잖아 야 방장 누구야? 아 방장 우비구나 여우비 근데 나는 일단 조이만 되네 저 조이 오케이 야 우리도 준비 완료지 고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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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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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벽 3시에 이렇게 되네 나 보자 파이팅 파이팅 조이베 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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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베 아니 근데 바루스 우리가 선픽인데 바루스 선픽인데 바루스를 왜 베네 아 아 아 뭐라고? 바루스 나 못해 아 아 아 그럼 안 뽑았지 할 순 있어 할 순 있어 바루스 내가 간에 아 일단 조이 베네 일단 조이 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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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이렐리아 조이 이렐리아 베네 조이 이렐리아만 어 저기 우비가 바루스 폭킹만 하거든 시속 바루스는 안 해 근데 폭킹이 세서 요즘에 어 아니 근데 야 아니 근데 안영수야 근데 바루스 못하는데 바루스 못하는 거 좀 바루스 못하는 거 좀 아니 근데 저기 베네하게 기대하자 그러면 안 해봤는데 할 순 있어 해볼까 그러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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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베네하게 기대해 왜냐면 저기 1티어라서 어 1티어라서 아니야 베네 할 거야 할 거야 저쪽도 좀 바루스 빡셀걸? 안 돼 저기 정보 갔을 수도 있어 지금 아냐 아냐 봐봐 나이스야 야 이거 시바나 베네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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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아 다행이다 어 채팅창 끄기 잘했다 나이스 좋았다 우리 1,2픽에 뭐 먹을 거야 1픽 먹는 거지 우리 저게 아직은 베네 안하네 음 역시 자신있단건가 어 야 발라줘 아 진짜로 어 레넥턴은 베네 재욱이 형 형 그러면 선픽 정글 뽑을라 아니면 뭐 뽑을 거 있어? 아니 원딜 뭐 뽑을 거 있어? 원딜 굳이 선픽 필요한가? 아 아니 모델할래 형 형이 형 모델하고 나랑 돌릴래? 재욱이 형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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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럼 모델하고 돌리자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오 역시 MCK 어 까만 고양이 아 형 보여줄게 형 보여줄게 아 네 보여줄게 형 진짜로 이거 나 그냥 주문도둑 갈까? 아니면 방패 갈까? 주소감 주소감 아 시바 이거 왜 이렇게 돼있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재욱이 형 응 오늘 이걸로 하루 이번 6월 딱 그냥 땡기죠 형님 아 근데 나 나 지상전에서 유난약 많이 해봐가지고 공준이 이안 아 형 아 진짜 다 해볼게 좀 오케이 오케이 개새끼야 아 씨 아니 귀를 왜 이렇게 죽여넣는거야 아 형 근데 보여줄게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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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갱만 간다 나만 믿어라 진짜로 아 나 자크 아니 나 자크 이거 동선 다 한다니까 나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나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나 때문에 지면 나 이거 하고 3개월 휴강해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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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해 너 잘해 탐으로 난 믿을게 진짜로 아 나 너 믿어 나 사실 네가 있어서도 우승했다 그거 보여줘 아니 나 너 여비 대신 너를 뽑았잖아 나 그만큼 너를 믿으니까 뽑은거야 나도 근데 나는 진짜 안중수야 난 곱게 평가해 어 아이 너 곱게 평가해 곱게 평가한다고 아니 곱게 평가한다네 아니 곱게 평가한다네 아이 오랜만에 반중하잖아 나 3넷갱 미드 탑 한번 볼게 뭐야 중직해 응 너무 좋아 쟤 와드했나 여기에 방금 할까요 아니 안했어 맞지 응응 에너리 씨요 샤크 블루 샤크 블루 샤크 블루 샤크 블루 샤크 블루 샤크 블루 샤스 하나가 안 보인다 나 위에 빠이게 먹을 거야 왜 계속 안 보이지? 윗 빠이게 받을 수 있다 봉준아 윗 빠이게 봐 나는 봉준이 때문에 라인전 끝났다 쟤 오 뭐야 아니 엄청 편하긴 해요 진짜 봉준이가 진짜 컸어 응 있어 윗샤는 질 같다 가면 어 한번 안될 것 같아 어 어 문도 질질 세게 안하거든 루시안 미야 루시안 미야 응 오케이 루시안 미.. 어 이제 왔다 안보이는데 아예 루시안 왔다 윗 빠이게인지 안이게인지 모르겠다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어 근데 조꾼이 다시 군대 가신 것 같은데 안보이는데 아니 왜 아웃냐 얘 퇴근했어 에이 이렇게 피나 박았다 오우 자크 여기 자크 여기 보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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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어 자크 보이지? 여기 응 우리 바텀 지금 밀리고 있어 이거 와드인지 아닌지 모르지 응 몰라 몰라 이건데 또 말 어디서 못가서 했네 또 말 어디서 못가서 했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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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받지올게 어 오케이 나 나 반반 받지올게 오케이 불안해 형 그 템 형 그 템 그거 가면 돼요 그 리안드리 먼저 가세요 리안드리 리안드리 간 다음에 내시아 가면 돼요 형 오케이 이거 미드 와드 없으나 볼게 나 마나가 좀 없다 지사분 가보자 가보자 이거 이거 잡았다 어 나이스 미드 아 나이스 나이스 고운 여기 와드인가봐 여기 와드인가봐 자크 타 자크 타 나 바로 붙어줄게 천천히 해야 돼 자크 바로 앞에 있어 형 아 아 아 일단 어 붕도 노풀 일단 나도 뭐 노풀이야 오케이 할 수 있지 않나 저거 문도 노풍 노풍이야 노풍 안 되나 무리하지마 야 패시 패시 뺐어 패시 뺐어 나이스 어 잘 뺐다 와 개절했다 와 김내이 졸라 아 저걸 그냥 치네 패시 뺐다 나 야 마나가 없다 자크 오 너 강중 뭐야 판단료 또락친데 판단료 아 이러면 받아볼게 조망가 집에 가자 루시안이야 아이고 루시안이야 너무 떴다 아냐 아냐 근데 이거 데뷔 개빙 야 빨리 쳤어도 중요하잖아 쏘리 쏘리 이거 자크 집 갔다가 미드 아니면 바텀일 거야 루시안 한 번 스페이스 한 거 있어? 근데 뭐 있을 것 같아 굿만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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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못 빠진다 나 갈게 자크 패스 줬다 몬도도 노풍이야 몬도도 노풍이야 어이구 걱정미다 터빙 상대받도 없지? 궁 돌았다 저거 나이스 다 탔다 게이드 이거 저기 그 뭐야 블루 맞닿아서 줄게 이즈리얼 궁 빠졌다 나이스 자크 풀이나 문도 풀 빠졌나? 어 잠깐 자크 풀 빠졌어 저거 루시안 풀 돌았다 루시안 풀 돌았다 비전 빠졌다 사람 안 보여 미드 안보인다 미드 안보인다 아니야 블루 타이밍일수도 있어 카라만 이제 보여요 루시안 볼까? 근데 그 자크가 안보여가지고 기대받고 나 와드하고 이거 안될려나? 어이 내가 죽었다 가볼게 나 보면서 해 나도 리드 가면 좀 나한테 피가 안되겠다 아 근데 할수있게 다 빠지네 자크있다 자크 조심 나이스 자크 여기로갔다 나이스 와준거 나이스 천천히 하자 바텀 바텀 진짜 컸다 땡큐 땡큐 덕분에 이기겠다 오 멘탈 키워 뭐야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잘했어 잘했어 자크 미드 보이지 자크 미드 이거 블루 줄게 나 근데 집 아 오케 집 저저저저저저 이거 이경민 집 갔다가 한번 보자 이거 전력 아니 이거 이거 미드 한라인 먹어라 이거 루시안 풀 없어요 님들 오케 아 뭐야 이거 루시안 간다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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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다 루시안 위쪽 루시안 위로 간다 오케 나 이제 저마 칼핀 다 있는데 이거 돌아서 압을래? 나 근데 피가 많이 없잖아 나 이거 토스내거든 와드 한번 돌리면서 와봐 나 기둥 18초 기둥 7초 아 이거 지웠게 와드다 그 다음에 너 그냥 렌 한바퀴 돌은 네드 공전 졸라 잘하고 있어 지금 이거 짱이야 역시 역시 지체정 이거 와드 이거 졸라인 멘터캐어 개웃기네 루시안 풀 없다 이거 그래서 나 이거 나 좀 시야먹어주면 좋긴 해 난 압박하고 싶은데 다크가 어디있는지 몰라 저거 내가 이거 먹을게 이거 이거 나 먹는거 바텀 봐줘 이거 집 딱 오면 봐주겠음 카르마 지금 집간들 아냐아냐 이거 와드 박았어 이거 좀 조심해 카르마 보이지 나 궁이랑 숲에 다 있어 루시안 안보이고 위로 올라가볼래 위로 올라가볼래 우리 붙어질 수 있어 자크 있을수도 있다 일단 가보자 나 볼게 무시안은 여기 있고 카르마 여기 아 먹었다 먹었다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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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자크 정클링만 해서 레벨링 또라이급이네 아 괜찮아 따라잡을 수 있어 레벨링 오진다 자크 이제 패시브 돌았다 자크 이제 패시브 돌았다 좀 다 사리자 이제 자크 여쭙 자크 바텀 자크 바텀 자크 바텀 자크 바텀 자크 바텀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바텀 좀 심하긴 하네 조금만 버티타 이거 용먹겠다 이거 용먹는거 같은데 어 이제 근데 지금 상태 안 좋긴 하지 용은 주고 내가 집갔다가 전력먹는 식으로 하자 오케이 일단 다 라인 밀어 나도 약간 가보고 싶은데 시야가 너무 웃기네 어 라인 밀어 일단 라인 밀어 천천히 하자 어차피 괜찮아 용은 줘도 돼 그냥 나 여기만 먹을게 루시안 집갔다 왔고 우리 바텀도 집갔다 올게 상대 우리 바텀도 집갔다 올게 상대 바텀아 어 애매한데 어 애매한데 돈이 애매? 나 이거 전령 쪽으로 한번 뛰어볼게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와드바가 왔어 지금 근데 용을 이제 친다 용을 이제 쳤거든 어 용을 이제 쳤거든 나 그냥 바로 전령 칠게 오케이 잠깐만 나 이것만 렌즈만 봐 볼게 가자 용도 일단 녹음 와 용을 존나 듣겠지 스폰 안가? 진본가? 나 이거 먹는거 들켰다 카르바도 올라온다 이거 봐줘야돼 야 저기 다 올라오는데 먹고 튈 수는 없냐? 먹고 튀는 식으로 해봐 먹고 튀는 식으로 해 먹고 튀는 식으로 해 야 우리 바텀이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 놈이 너무 좋아 먹어 튀는 식으로 해 오케이 그냥 죽어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다 올라왔어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빼는게 나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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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탑 밀샘 어 일단 탑 밀게 자쿠도 왔다 자쿠도 왔다 이거 올라와 이거 부숴 부숴 이거 전령 풀어갖고 어차피 문도 없거든 풀어갖고 이거 1차 먼저 포탐 먹어라 아 근데 여기 먼저 먹었네 이것도 풀어갖고 이거 깨 그냥 우리 이거 깨졌는데 잠도 들어 가서 먹어야 되나 2차까지만 밖에 이거 2번 박았다 전령 어 나이스 이 새끼 안 먹어요 아이스 여기 시야먹어줄게 나 블루 먹으러 갈게 루시안 비야 카르마 안 보이지? 나랑 라인 바꿀까 이제? 오케이 카르마 자크 카르마 자크 여기 저기 있다 저거 어차피 쓸데없어 저거 아무것도 형 궁으로 데리고 가볼래? 나 붙어줄게 어 오케이 아 근데 나 궁으로 데리고 가는거 좀 오반데 이거 아 이거 빼 빼 빼 나 죽일 수 있어 루시안 여기 아 그거 죽여야 할 때 궁지나 아 그거 죽여야 할 때 궁지나 그 이즈 공 날려봤으면 거기 하도록 안되겠다 아 아 천천히 형 피를 못 봤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오 오 아톰 2차까지 밀려? 빡센데 탑은 일단 지켰거든 나 라인 라크에서 우리 리더 온거였는데 용 1분 용 미드에 카르마도 감 닫아 닫아 와 이거 온라인 진짜다 이거 한 번 더 아 이거 바텀 받아먹고 나 힐풀 잠시만 1초 1초 저 이러면 줘야겠는데 막을 수 있나 용 30초 용 30초 렌즈 없지 아 렌즈 있어 지금 돌릴까? 용 30초다 문호텔 없어 문호텔 없어 지금 문호텔 없어 지금 형이랑 퇴크 비슷하게 돌잖아 아니야 어 비슷하게 돌는데 아버지 좀 느려 그냥 내려온다 문호에서 빼자 나 전화도 있어서 이거 마나 없어갖고 용 줘야되지 않냐 게이튼이 마나 없는데 이거 용 주고 이거 두 번째 용까지는 주자 오케이 다른 데 밀어 자크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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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바텀 자크 여기서 끼는거 조심 내가 일단 봐줄게 여기 이런거 우리가 끊어먹어야 되긴 하얀아 어 일단 한번 가볼게 루시안 계속 바텀 빈다 이거 이거 가볼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나 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가볼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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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 잠깐 오케이 루시안 안 보인다 지금 루시안 위쪽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야 바텀 갈게 루시안 오게 너 루시안 볼래? 와봐 아 여기 여기 우리가 빼야겠다 운도 높을 아 나 궁을 문이 왜 안들어갔어 아 쏘리 쏘리 아 나 궁이 왜 안들어갔지 쏘리 문으로 높을 나 타지 말고 킬 잠시 좀 킬 잠시 좀 이거 바론 이거 시앗 아 루시안 탑? 아 탑에 다 갔다 아 아 바론까지 안 씻고 왔지 어 바론은 안 씻고 왔지 안 찍었지 안 찍었지? 그거 한번 해봐 이거 가보자 이제 쓸쓸 그거 없어 잘 찍고 나 텔 있거든 안 쳤다 안 쳤다 없었네 천천히 해보자 나도 집 좀 다녀와야겠다 이거 세 번째 용땅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거 루시안 지금 400골드거든 내가 이거 투스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 내가 누굴 끌고 갈까? 그냥 판타 때 형 자크? 자크하면 카르마 그냥 이길 수 있는 거 되려고 해 형 오케이 오케이 카르마 블루 블루 나왔다 용 2분 30초 블루 먹어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킬 스코만 이렇지 타워 상황 괜찮아서 괜찮은 것 같아 응 아 창문자 싸우면 이겨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나한테 타봐 이거 여기 시합 좀 먹자 오케이 오케이 너 렌즈 있어? 나 지금 돌릴게 나도 같이 와 이거 루시안 없을 때 이거 시합 뚫고 이런 거 걸어도 돼 루시안 없을 때 제 노텔이거든 걸어도 돼 나 갈게 우리 다 가고 있어 밑에 밑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힐쿨이었는데 와 루시안이 개최데? 아 루시안이 개최데? 아 루시안이 개최데? 야 그거 트럼드 궁 좀 합겨갖고 문도한테 궁 걸고 문도 그냥 데리고 가지 말고 약간 순삭하는 느낌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진다 바론 저기 바론 친다? 저기 바론 친다? 아 전납 가봐 트럼드 나 테리 있거든? 응 나 테리 있어? 우리 용도 얼마 안 남았다 일단 바론으로 뛴다 나 먹히면 용 먹자 바론 두 개? 어떻게 할까? 나 바론으로 뛰어볼게 일단 오케이 와드 있어? 어 와드 있어 여기다 와드 박아봐 나 바로 택할게 아 와드 날았다 여기 라인 사람 너무 안 좋아 여기 바텐도 누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용 19초다? 오케이 야 용 쪽 이거 낚시 한 번 해볼래? 일로와봐 케이틀린은 미드 밀고 여기 낚시한데 유미 타봐 이렇게 폈다 야 밀고들어온 거 오립체 3명 다 뛴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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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금사빈 어 안주 아 까비 뭐 라인 관리하자 3용 3용까지만 주자 3용까지만 자용은 주면 우리 힘들듯 저 이런 잼들이라 일단 앞 라인 녹이는 식으로 하자 그 뒷 라인 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치감도 다 가야될 것 같아 치감이 없다 우리 치감도 다 가야될 것 같아 치감도 다 가야될 것 같아 모렐루 가져야될 것 같아 모렐루도 다 가야될 것 같아 치감도 다 가야될 것 같아 끊어먹자 이거 앞 라인 싸우면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은데 앞 라인 녹이는 식으로 하자 앞 라인 녹이는 식으로 하자 내가 아직 치감이 없어서 나 인피 갓은 떠야돼 근데 파운드라도 먹어놔야겠다 파운드라도 먹어놔야겠다 파운드라도 먹어놔야겠다 파운드라도 먹어놔야겠다 와 각오일이네 문도 안되겠다 루시안까지 왔다 뺄게 루시안 궁 빠진 루시안 궁 빠진 루시안 궁 빠졌다 루시안 궁 빠졌다 에 pot 루시안 궁 빠졌다 Muri 루시안 궁 빠졌다 루시안 궁 빠져 해 Tran when 워치감이 아니야 까지랑 자 힐 3초 어 용도 안 죽는 것도 안 죽어 이거 있네 과거 1 이거 쓴 거 같은데 아 이거 루샤마 한 번 그냥 얘길만 한데 그러게 용 2분? 줄 건 없어 아 잘라먹는 식으로 해야 돼 이건 왜 그렇죠 용 번에 치감 나올 수 있나 우리? 난 일단 돈 없어 나 이거 가면이라서 치감 굳이 아니더라도 꽤 세긴 해도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냥 이거 지속상화 할만해 유미 데리고 하면 암라인만 그거 하는 식으로 하자 800원 찬다하면 먹어봐야겠다 밑에 다 있다 밑에 나도 나도 향로 뜨거든 나도 50원만 나 50원 벌리게 따져 나 100원 뭐 뭐 뭐 뭐 용 2분 오케이 다 안보이고 조심 음 이거 해볼래? 트럼드 있으면 할만한데 가볼게 나는 안돼 오른쪽으로 삥돌아 나 집 가야돼 나 집 가야돼 아니 이거 이거 문광 한번 보자 와 저거 이게 치감 없으니까 안 죽는다 와 치감 없으니까 안 죽어 치감 있어야돼 와 아니 근데 이거 치감 치감 도나서 그냥 좀 궁이랑 돌가부까지 키니까 안 죽네 그러니까 빡세다 용 1분 이제 바텀지 계란 오키 선, 2,000, 2,000 이거 이겼거든 이거 가져 이거 모델카이자 이기거든? 이거 다 잡고 이거 자영목자 어 진짜 맞췄는데? 아니 근데.. 쎈는데? 자리에도 못 맞췄다 스킬을 까비 10초 막을 수 있나? 아 근데 여기 무리해준다 쌍둥인데? 조심해 조심해 나 힐 아 영웅 먹었다 아 이거 바나랑에서 띄워야 돼 근데 나 텔 봤다고 텔 있긴 있어 나도 가보자 일단 여기다 더 빨리 타세요 형 이거 문도 문도 나 봐둬 나 봐둬 나 봐둬 나 봐둬 나 봐둬 나 봐둬 나 안 죽어 치자 이건 졌다 나 죽어? 오케이 아 쏘리 쏘리 탑 차이네요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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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다음 사람 이겨봅시다 나 다음 사람 이겨봅시다 이거 다음 사람 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나 못했다 나 엄청 안 죽네 나 스무쌍에 더 버렸네 어머 왜? 텔 왜? 응? 눈문도 괴물이다 아이고 가고일 괜찮은데 왜? 처음에 갔어야 됐네 처음에 내가 내가 갔어야 됐다 지금 아니야 아니야 형 근데 리안데릭 하면 돼요 근데 진짜 모렐로 안 까도 돼요 모렐로보다 리안데리가 맞다 했어요 그때 오케이 그때 눈가루가 그때 그랬어요 사일런스 상자로도 모렐로보다 리안데리가 좋다고 오케이 야 나 이거 가고일 갔으면 안 됐냐? 가고일 괜찮지 않아? 가고일 괜찮은거잖아 그냥 괜찮은거 같은데? 응 그냥 저기 3AP라서 괜찮은데? 3AP면 근데 전령의 형상이 낫긴 하지 낫긴 하지 3AP면 아니 그러니까 헤르메스 가고 가고일 갔다 하고 뭐라 하는데? 새벽 새벽 4시에 싸워봤자 뭐하겠냐 다음번 잘해보자 우리 오케이 패승승으로 갑시다 오케이 패승승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3AP 맞는데 여러분들? 문도 AP? 자크 AP? 카르마? 근데 근데 루시안이랑 이즈리얼이고 그 뭐냐 CC교 없으면 닌타까지 상관없긴 했는데 그렇지? 아 닌타보다 각볼 갔어요 야 근데 이거 줄 서자 빨리 다시 잘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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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은 잊고 이거 갑시다 이거 아 내려오셈 우비 아 우비가 아니다 너가 올라가면 돼 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이미지 챔을 해야 더 좋으려나? 아 근데 라인전을 그러니까 라인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네? 그 무슨 닌타마나 가지고 이렇게 열부를 내 어 그냥 자크는 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그냥 자크 그냥 정글링만 존나 하다가 점프 한번 슬쩍 이렇게 띄워주고 뭐 이거밖에 없었는데 무슨 자크 드립이야 아니 너가 잘해가지고 진짜 미드라인전 박살났었는데 아이씨 아 내가 근데 미드를 계속 갔어야 됐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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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릭은 좋은데 라인전은 좀 쓰레기에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근데 봉지야 카르마를 내가 하는 게 낫나? 아 내가 어디서 꼬였지 그때? 아 내가 봤 아 그 어디서 꼬였어? 내가 거기서 꼬였어 내가 문도가 바텀 텔타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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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많이 기운 것 같은데? 잘하네 저기가 아니 근데 우리 한타조가 괜찮았는데 아 저 요새 중무 이지리얼 졸나 아 오 안 갔던데 근데? 나중에 갔던데 마지막에 원래 그 중무 상코로 가요 근데 아 뭐야 우리 팀이 아니네? 아 나 밑에 다 떠온 일이 서있어서 우리 팀인 줄 알았어 다 여기 가보자 고 오케이 시나리오 시나리오 짰다 또 가보자 오케이 항상 이런 시나리오였지 이즈아 너 이즈도 해? 응 근데 안 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그러면? 뭐하고 싶어? 어 모르겠어 그냥 좀 센 거 하고 싶어 아펠도 너 잘하지 않아? 아펠? 아냐아냐아냐 아펠 누구야? 그래 너 잘했던 거 같은데 아냐아냐 센 거 근데 후반에 좋은 거 카이사도 후반엔 좋긴 해 근데 라인전을 세진 않고 근데 이즈 상대로 괜찮아 고 수야 고해 이즈 준다 생각하는 괜찮아 괜찮아 수야야 이길 수 있어 첫판 쥐고 이기면 돼 인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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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트리프 튕겼어 퍼져있어? 퍼져있어? 어 왠지 들어가는 중 어 나 들어왔어 고 고고 해도 되나요?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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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외친 거 같은데 이거 너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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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풀캠 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 풀캠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저기 그 뭐냐 이거 보고 오케이 와드해 여기 와드해 이게 그거 할 수 있다니까 여기 와드하고 어디까지 나 와드했는데 여기 와드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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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바텀 갓 보이면 밑으로 가도 돼 음 오케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어 미드랑 바텀 한번 볼게 어 일단 이거 세 개 먹으면서 한번 봐봐 각을 한번 봐봐 아 이즈리얼 정화를 만들어? 뒤졌다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오케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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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 게임 조심해 다르바 음 바텀 바텀이용 바텀이용 다 어디있지 다 어디있지 저기 레드 시작이지 그러면 나 지금 안 풀게 그냥 혹시 모르겠니까 레드 시작이냐 물어보는데 어 무대에 니샷했어 나 이거 바탕 가볼게 너 그냥 쭉 밉게 수여야 알반 또 탑인가? 알반 또 탑 자르반 나 이거 한번 가볼게 탑 어 사명객은 아니겠지? 이거 와드다 와드만 지우고 오케이 이거 자르반 여기 있을거거든 나 이거 위에 먹을게 그냥 주도권 없으니까 둘 다 믿음이야 오케이 어 뭐야 족버그다 왜왜왜왜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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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족버그 아니에요? 원래는 가져간거야 신드라가 아 그래? 아 놀래라 아 쏘리 아 벅은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 말해줘 말해줘 나 그거야 전체 채팅할 수 없어 어? 아 나 벅은줄 알았네 없어졌어 아 시발 아니 진짜 없어졌어 깜짝 놀랬어 야 나 이거 바텀 이거 바위에 갈게 붙어줘 이거 조심해라 여기 자르반 오케이 우리 미니언 좀 없다 자르반 자르반 우리 바텀 올라갈게 바로 나 올라갈게 풀 빠졌다 이거 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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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큐 없어서 풀 빠졌다 이거 와봐와봐 아니 아 아 저 싸우고 있대 응 나 집 찍을게 오케이 풀은 썼나? 풀은 안썼어 집 찍어 우리 싸우지마 샵 안보임? 걸어도 돼 걸어도 돼 어 어깨 무댁 보입니다 다시 비즈리얼 풀 빠졌나? 레오나랑? 레오나 비즈리얼은 안 빠진 것 같아 나 풀 빠졌다 이거 와드 지워줄게 내가 풀고 먹을게 이거 와드 이거 와드 이거 와드 지워봐 이거 내가 해줄게 레오나 덤이라 너도 레오나 집 갔다 신들아 집 갈듯 좀 애매하다 가자 탑 바르반 모델 노플 모델 노플이야 오케이 아 형 진짜 빠세네 괜찮아 괜찮아 나 잘 버텨어 탑만 파네 내가 빨리 클게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딱히 안 밀려 아직 성정 내가 앞서 괜찮아 신들아 이제 미대해 보일듯 신들아 이제 미대해 보일듯 신들아 이제 미대해 보일듯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와드 있다 텔 봐봐 보일 수 있으면 아지라 텔 있고 모델 텔 있나? 텔 있어 모델 텔 있대? 우리 세트 텔 없어 어? 여기 와드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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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왜 아니 6넷 찍고 미드 오면 될듯 아 이거 바텀 오구나 일단 6넷 찍는 거에 집중하여야겠다 어 나 싸움 안건다 미듬이야 미드 안 보인다 미드 안 보인다 5대 6 미드 안 보이고 응 우리 조심해야겠는데 나가면 안 되겠는데 신들아 왔다 다시 오케이 자르반만 안 보인다 자르반만 안 보인다 오케이 신들아가 있다 전투 능력으로 너 그거 먹고 그냥 6넷 빨리 찍어라 앗 흔 야 신들아 안 보여 신들아 여기 다 죽었어 음 얘네도 먹고 음 신들아 여기 돌격하라 응 응 나 이거 먹으면 6이야 나이오 나이오 나도 죽어먹으면 이긴다 레오나도 이길거야 나 통화했어 나이였네 너 레오나 안보이 뭐였고 탑은 궁땜에 안되겠지 일단 와드만 지어줄게 나는 대포 먹을게 왼쪽 시야먹어주면 좋아 와드만 여기는 시야 없다 다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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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없다 그래서 갈 수가 없네 킹들아 짓갔다 다르반 바텀 다르반 바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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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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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작 제 신데라 조심해 신데라 어차피 미드 와야해 자르반도 있다 나 그냥 뺄게 신데라 다시 여기 나 못해 보임 나 가는 중 나 택할게 그럼 나 택할게 얘 얘 신데라까지 확실하게 나 크겠다 나 가는 중 천천히 해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나 솔직히 떴다 다시 깎아올까 나이스 다음 영웅 보자 얍 얍 나이스였다 방금 다했다 생명 미스 자르반도 풀에 빠졌나 자르반 풀은 모르겠어 모델 누구 모델 모델 풀 있지 모델 풀은 있어 모델 텔도 있지 않나 텔은 있어 모델 텔 있다 우리 텔 없다 생각해야 해 내가 한번 끊겨가지고 이거 내가 다 지울게 나이스 야 이거 미드 한번 더 보자 그 다음에 이거 노티를 지어줘 미드 자르반 미드 자르반 여기 신데라 여기 신데라 모델 여기 자르반 여기 자르반 모델 안 보인 여기 와봐 모델 안 보인다 모델 안 보인다 하지마자 그러면 텔 없거든 우리 그러면 용 사촌인데 어떻게 할거야 용 먹으려고 내려간거 같은데 줘야돼 신데라 미드 왔다 오케이 이거 신데라 보자 바텀이 갈 데가 없어 어깨 이거 라인 받고 있어 걱정하지마 다음 용 때 하촌으로 보자 아니 신데라 보자니까 보인다 오케이 이거 레오나 훌라하고 신데라 여기 신데라 미드 오케이 이거 신데라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뺐지 오케이 신데라 보이지? 오케이 싸워봐 봐 나 있어 나 가줄게 내가 지금 내려가는 중 지금 싸운걸로 돼 바텀 신데라 안 온다 신데라 이제 출발했다 날아가 간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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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탈탈 못해 탈탈 온다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빼야된다 이거 조직에 빠고 그 다르반 직간다 다르반 직간다 이거 레몬아 이거 다 봐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다르반 우리 정글 들어온다 이거 이거 가줘 이거 빠르게 가면 잡겠구만 아 이거 얘가 피가 없네 야 이거 미드에 풀자 얘 피 없고 이거 봐줘 이거 궁만 쏴줘 한번 노틀도 와봐 이거 보자 다 봐도 돼 일단 딜켰음 까비 까비 나 직갔다올게 바텀 나갔어 어 아르반 손실해 보자 텔 썼음 보자 텔 빠졌다 아 나는 일단 그럼 미드 갈까? 우리 바텀 나갔는데 바텀에서 계속해? 어 해도 돼 해도 돼 그냥 약간 이렇게 시야먹으면서 아니 이거 신드라가 노정을 한 번 가보면 좋긴 하거든 가볼게 아르반 알 여기 있어 다르반도 온다. 오케이 나이스 다르반도 온다 근데 그 전력.. 전력 언제 적을까? 오케이 신들라 바텀 네오나도 내려간다 이거 봐줘 이거 이거 세전 이거 봐줘야 돼 빼 빼 빼 보인다 이거 빼야 돼 오케이 이거 세전이 와봐 이게 지금 신들라 이럴때 우리가 걸면 좋고 근데 지금 늦었다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 다시 받아 먹어야 돼 가이사 이거 푼다 이거? 아니 지금 풀면 안돼 이즈리로 한번 볼까? 와봐 다 와봐 지금 이거 이즈리로 가도 돼 아 어디 한번 건배고 시 아 멀은 나 멀은 나도 멀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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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나 궁을 줬다 아니 너 레오나한테 궁을 준거야? 아니 아니 궁을 못 맞췄어 아 그래 아 아 까지 까지 나 없었는데 근데 용이 1분이거든? 이거 길게 하면 나 테리거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오케이 이거 신드라 궁 없고 사르바 궁도 없고 이거 세번째 궁다 한번 싸워보자 잘 싸워보자 이거 나 050초 나 050초 나 이거 전령 이거 지금 77초다? 오케이 이거 미드에 세트 한번 밀고 여기도 한번 밀고 다같이 여기 전령 풀고 용고자 그 다음 형 신드라 때 궁고자 주면 좋아요 그 다음 형 신드라 때 궁고자 주면 좋아요 세트 응 전령 풀다 3천이 풀어 아기 아기 아 여기 시야 먹자 세트도 내려오고 내려올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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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물어야지 그치 파스 일단 다른만 붙어 다른만 붙어 저기도 궁 없을거하길래 내가 없으니까 상상님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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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한타가 안되냐 아기 까 아기 아기 그치 아기 상상님 아기 이거 바로 뛰어볼래? 여기 깨갖고 피관리 안빌리 하거든 갈빵 자르밤 나 이거 가볼게 이거 나 궁이 있거든? 나 이거 디테일 타게 여기 정면으로 가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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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로 못 잡네 잡는 줄 알았는데 에비 에비다 이거 용암 줘야겠다 나 용 때 주고 봅시다 괜찮아 어차피 저기 철고형이라서 1대1 만들어 줄 거야 던지는 거 받아 먹자 그거밖에 없다 아니 이거 노틸이랑 세전이 궁으로 끊어먹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나 근데 지금은 그 거야 나 가볼이라도 나와야겠다 나도 못아버려서 그래도 먹어라 프렐리오드는 내 것이야 아 내가 너무 급하게 한다는데 여기 와드 시야 다 먹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 그 역전복자 역전복갖고 역전복갖고 약간 중간에 약간 아니 얘 둘 다 노종하거든 그래갖고 그걸 약간 짤라보는 식으로 해야 돼 약간 시야 여기 블루 쪽 이렇게 들어올게 뭐하네 여기 와볼래? 이게 범일 것 같거든 왠지 느낌 왠지 느낌 시야 먹자 시야 어디로 먹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용도 없어서 가비 시야 미대에 와드 말고 여기 이런데 해볼래? 해볼라 하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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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노종하잖아 그냥 미대에 와드바가 좋아 하나 오레마트리스요 지금 네요 다 위의 3명 이럴 때 이럴 때 거짓아 위의 발장 이런 거 걸어 다르마한테 간다 어 아 아 이거 미드 밀잔 미드 밀잔 포탑 교환 텔 땄다 텔 땄다 텔 땄다 버려야 돼 아니 이렇게 쿨하게 저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5명 다 했어 까비 용 2분이거든 여기서 진짜 신혜 같은 한타 해야 될 듯 신드라 메자이 16스텝 근데 풀 많이 빼기는 일단 자르반도 풀 와 바론 나갔네 와 빠르네 바론 아 이거 생각 못했다 우리 다용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안 되더라고 1분 20초 용사를 또 먹어놔야겠네 이거 뭔데 은근히 아프지 놀라워 개 아픈데 쌉싹이야 쌉싹 5대 바텀 나 지금 집 다녀오겠음 다 이거 다녀와 40초 남았다 5대 바텀에 있다 5대 바텀에 있다 보너 바보자 이거 다같이 바텀 한번만 받아먹고 래온다 폭 빠졌다 나이스 미드 뚫고 나가자 이거 뚫자 여기 다운다 뚫어줘 이거 이거 온다 온다 봐줘야 돼 잘하네 잘하네 소련 칠까? 소련 치자 잘한다 저 팀이 미안하다 미드 차이가 너무 심하네 잘하네 뭔가 스무스하게 지네 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탑 챱이 너무 좋네 내가 너무 발렸다 탑을 잘한다 그냥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전라인? 전라인 짓는 듯한 느낌? 맞아 근데 미드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탑 챱이 제일 심했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게임이 뭔가 역전할 느낌이 안 나 뭔가 좀 약간 정이가 더 훨씬 잘하네 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이가 훨씬 잘하네 아쉽네 아쉽다 까비요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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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근데 쟤 진짜 잘한다 쟤 야무지게 하네 개 잘하네 수고했어 잘했어 수고해요 잘했어 수고해요 잘했어 분위기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오케이 다들 아 근데 수야야 자고 있었는데 와줘서 고맙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방종한지 10분밖에 안 됐어가지고 아 진짜로? 다행이다 수고했어 고용 다들 고생했다 고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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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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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들 정글 차이도 맞아 근데 전라인 다 차이 났어 어 진짜로 정글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전라인이 다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익을 수가 없었어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 진짜야 응 아 전라인이 아 나도 근데 못했어 나도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정글이 이제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당연히 이겼겠지 어 근데 민교가 확실히 잘하네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억가는 좀 하지 않는게 좋은게 전라인이 다 차이가 나서서 졌어요 그니까 저만 차이가 나서 진게 아니라 전라인이 다 차이가 나서 졌다고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도 정글 차이로 졌다고 어 그니까 나도 정글 차이가 나서 졌다고요 여러분들 어 아 근데 민교는 역시 잘하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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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